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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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? 네, 여기 길거리에 떡볶이랑 이렇게 먹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. 아아 네, 요거 두부밥 북한에서 여기 두부밥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북한에서 가질채 가시바챙 그 다음에 요거는 거다리 그 다음에 요거는 낙지 그 다음에 감자전 김치 이 양념장 응 그 여기 한국 김치는 좀 어떻게 될까 달아요 음식이 단지 우리는 단 거 별로 아예 샤카링 조금씩 김치 담고 명절 때나 혹시 또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서 모임할 때 어떻게 좀 특별할 때 좀 없지 음식이 없으니까 좀 기대해요 무게제 음식이 따분하지 북한에서 다 귀한 음식이죠 감사합니다 저의 저의 음식이 다르의 네 뱅 같이 오 이중 네 네 두 네 네 네 네 네 스테이크 두개 1T 3T 2T 1T 2T 상가포르기 새우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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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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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가지 소금 참기름 소금 소금 반죽 고춧가루 소금 볶은 고추 고추 설탕 배고파 버섯 소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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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콩고추 accidental 고춧가루 고춧가루 쿨가루 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